선생님, 오늘 근현대사 숙제에 있었습니다. 아 맞다, 근현대사! 숙제 한 거 다 꺼내놔, 숙제 안 한 사람 누구야? 저요! 뭐야? 얌냠냠냠냠! 하나, 둘, 얌생 얌생 얌얌얌얌! 숙제 안 한 얌생 얌생! 선생님 안녕하십니까, 얌전한 모범생, 얌생입니다. 나 참 어이가 없었어. 너 숙제 안 하기 잘하냐, 조용히 안 해, 아스습. 너 어제 뭐한다고 숙제 안 했어? 선생님, 저는 맞아야 정신산입니다. 때려주십시오. 아, 뭐 때려? 여기 또 때릴 것도 없어 제가 회초리 준비해 왔습니다 야, 이걸로 맞으면 아프겠는데? 선생님, 옛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? 이 회초리 하나를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지지만 이 회초리도 여러 개를 뭉치면 결코 쉽게 부러집니다 어이쿠, 때릴 게 없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 조용히 안 해? 너 왜 그러니, 암생아? 어? 선생님은 몸이 아픈데도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선생님, 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, 이거 오리털입니다 고맙다 이런 거 사 입으십시오 들어가 있는 녀석아 얌생이었습니다